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간에 유착서를 수사했던 뮬러 특검이 오는 17일 연방 하원의 증언을 앞두고 증언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증언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뮬러 특검의 증언 시간이 너무 짧다는 우려 때문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뮬러 특검에게 질문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뮬러 특검의 증언이 오는 24일쯤으로 연기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뮬러 특검 측과 법무부 등과 함께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까지는 뮬러 특검은 앞서 지난 5월 하원 두 개의 위원회에서의 공개 증언에 이미 발표한 조사 보고서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